목욕탕에 불이 나서 허겁지겁 나가는데 출구에서 속옷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? 산다! 근데 속옷이 망사! 아슬아슬한 티팬티? 빈 상자일 확률 50% 와 왜 이러시죠 저한테? 저는 3번 빈 상자일 확률 50% 만약에 하나 샀는데 빈 상자다? 그럼 하나 더 산다 나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? 편리함? 있으면 편한데 없어도 안 행복하진 않은?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수많은 인파 앞에서 공개 고백 3시간 받기 네? 단체방에서 정성 가득 담아 쓰인 카톡 고백 받기 네?